숙제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보석 십자수 해야지! 끼워보미키! 엄마 오면 탁 이렇게 공부한 척 해야지! 끼워보미키! 보석 십자수 거울!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? 오! 토끼 너무 귀여워!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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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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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매같이 생긴 거 여기 뒤에다가 탁 하면 되나 봐 하는 법을 알려줘라 자 여기다가 완성해가지고 이걸 뜯어서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처음부터 붙이고 하면 안 되나?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걸어 잠깐 여기있어 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엄마 오기 전에 그러면 저는 무슨 색깔부터 할 거냐면요 여기 순서가 있거든요 그 색깔부터 할게요 와 이거 알죠? 시간 오래 걸리는 거 1번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커몬 1번을 부어줍니다 은근히 색깔 예뻐 우와 반짝반짝 이거를 한번 쭉 찍어서 우와 이 쾌감 딱 찍었을 때 산들이를 빼주고 여기다가 1번 콕콕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 4개밖에 없어 우와 1번 끝 짜잔 우와 귀여워 이거 완성되면 진짜 반짝반짝 하겠다 다음은 2번 하늘색을 해보겠습니다 오 마음이 편안해져 이렇게 들고 보석십사수 고수인 사람 저한테 꿀팁 좀 알려주세요 빨리하는 봄 편안해지는 꾹꾹이 이런 거 한번 잘못되면 알죠 오우 오 스트레스받 오우 우와 파란색 거의 다 해가 난데 우와 보이죠 반짝반짝 오우 귀여워 맛이 있다니까 이제 조금 약간 고기 아직 엄마는 안 오고 있고 으으으으 목이 아프지만 그래도 힐링된다 오우 다 했다 그럼 이제 3번을 해보면 오오 벌써 3번이야 근데 벌써 진짜 빨리 해 이때 알죠 이 남은 거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평생 엄마한테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혼나니까 이런 데다가 모아두고 이것도 예쁘다 그런 다음 핑크색을 넣어주면 썰매에다가 핑크색을 부어줍니다 우와 색깔 예쁘다 이제 해보면 근데 이거 완성되면 진짜 반짝반짝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안 찝힐 때는 한 번 더 찍어줘 끈적함이 살아있다 순식간에 기후 완성 여기 다 완성해볼게요 우와 거의 다 했어 이게 집중하다보면 빠져버려 끝! 핑크까지 이제 보면 4번 노란색 해줘야지 아직 엄마 안 왔다 노란색을 해주면 너무 재밌다 너무 깔끔하게 돼 노란색은 빠져들어서 하게 돼 노란색 끝 엄청 빨리 했다 이거 색깔 너무 예뻐 5번 5번은 이렇게 하트 5번 5번 하트 뿅뿅 볼이랑 코 끝까지 다 했죠 그러면 이제 6번을 메꿔줄게요 초록색 앗 다른 데 묻었어 벌써 더 익어 완성 5번 이제 진짜 8번 하나만 남았어요 는 거짓말 7번 8번 7번 8번 남았는데 7번은 엄청 쉽고 8번은 여기를 쭉 다 해주면 되지요 엄마가 그전에 안 왔으면 좋겠다 보석집 자수가 이게 하다보면 계속 하고 싶어져 아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눈치 못했지 모르지만 자세 보면 7번 눈빛이 보이죠 요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니 눈빛을 채워주면 빛받짝 빛나꺼라고 말이죠 근데 이건 딱 두 개밖에 안 필요한데 보석을 이렇게 많이 줬어 딱 찍어서 대망의 할레이드 눈빛까지 완성시키면 오 보석 씻어서 완성 보석식여서 완성 완성 너무 신나 이 거울에 한 번 붙여볼게요 어 이거 쾌감있어 짜란 우와 너무 이쁘다 반짝반짝 빛나 오 엄청 소중하다 오 느낌 좋다 이 맛이지 이 맛을 보수시켜서 하는거지 우와 너무 이뻐 비키는 숙제 잘하고 있나 말해줘 날 좋아한다 오 어 어 텔미 우우우우 예 어 엄마다 뭐하니 응 나 숙제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 앗 이게 뭐야 아우 이게 뭐야 발바닥에 아우 이게 다 뭐야 보석 십자수였어 어 그게 아 아 지금까지 저 거울 만들었구만 아 잘못했어요 너 진짜 공부 빼고 다 할래 네 뭐라도 신나게 보석 십자수 만들기 대 성공 골고 빼고 다 재밌지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진짠한 기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남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